그리고 2013년 대상. 아니 상 안 받을래 상바도 욕 먹어. 런. 런지를 했어요. 오오오. 너무 잉잉 들어서 냉장고 일어나서 병을 까서 먹었더니. 시청자로 어떡하지 닝. 닝닝 한게. 와우. 아 이게 막 창균 같기도 하고 대균 같기도 하고. 오오. 맨.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다음 팀은 뭐하고 있을까요? 후진석 팀은 지금 아이와 어떤 일이 있을까요? 맨장. 저 팀 여기 바로 옆이잖아요. 아 너 여기 바로 옆이지. 그럼 들어가라. 유야. 유야. 유가 뭐 볼 수 있는 거지 뭐. 아니 뭐 이가 저기잖아. 첫 시작인데 어딜 들어가요? 이게 호흡이지? 아니 둘이서만 맞힐 거예요 호흡. 아이고. 자. 팀은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. 자 마지막 시청자 여러분 다 같이 외쳐주시기 바랬습니다. 런. 런지를 하고 힘들게 사회를 하고 딱 나왔더니 아침 7시. 나는 뭐 지나가는 사람들 보고 군모. 야 군모. 야. 설마. 수령은 다 같이 닝. 닝 하고 인사를 했어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장이 너무 나무 박다며. 저보고 하는 말이 마더 빠더 젠틀. 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런지. 흩냥냥냥냥.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샤드와이크! 킥보 해 주십시요. 다 같이 외쳐주세요. 일 합니다. 와아아악!!! 와아아악!!! 범엠수!! 범엠수!!! 범엠수!!!! 누나 gunn 감n 어? 저기 동환이형 아니에요? 네. 어 거동환이형. 어이 뭐야. 어이 진짜 진짜 코끼리 같네. 자연사한 동물을 보검해서. 자연사한 동물을 어쩐지 진짜 코끼리하고 똑같더라고. 그치? 그러면 얘도 광수도 보건이라고 봐야 되는 거야. 아니 근데 왜 보건이에요. 어이 뭐야. 명수 형 예술이에요. 지금 SBS 복귀하면서 런닝맨 상행시 했거든요. 최고야. 완전 형 런닝맨 하면 어렵잖아요. 그래서 2010년 대상 노리고 있어요 지금. 그런 사람은 왜 써요 길 잘못되는 사람은. 바로 미션을 쳐버려. 미션을 잡지 해야지 미션을. 길을 못 들어가서 피해를 주는데 그냥 날려버려. 그래야 정신 잘해요 사람들이. 네비도 있고 다 있는데. 석진이 형 건두지 마. 석진이 형 지금 드리면. 우리는 편하게 재밌게 지금 형 나와서. 아 오늘 재밌게도 재밌게 하지만. 어차피 사자는 가장 병든 걸 물게 돼 있어. 하지마. 사자가. 진짜 못했다 진짜 못했다. 사자가. 밀림의 사자가 20대 초반에 약 물들. 20대 초반에. 20대 초반에. 못 뛰는 거 뭐야 못 뛰는 거. 뭐야 뭐야. 오늘 여기 길을 잘못 뚫었어. 그러니까 우리. 아니 뭐 버스 타고 왔어. 우리 개 기사가. 형 우리 전에 영수 형이 형 얘기 좀 했었어요. 왜 왜. 참 그래서 형 대단한 것 같아. 왜 왜. 아니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남고. 살아남는데 그러지 않았어. 영수야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여기 되게 힘들어 너. 지금 가도 돼 괜찮아. 너 체력적으로 얼마나 있는데도. 어. 이게 당연하진데. 왜 쉽지 않아 너. 어 당연하지 당연하지. 웬만한 생각난다 웬만한 생각난다. 웬만한 생각난다. 웬만한 생각난다. 웬만한 생각난다. 웬만한 생각난다. 야 나는 지금. 나는 지금. 나는 지금. 나 지금. 당연하지. 당연하지. 사자는. 어. 병든 소리를 물어. 당연하지. 얼굴이 병투성이야. 당연하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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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를 물어. 어? 누구를 물어 병든 건 하난데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야. 아직 안 끝났어. 대박. 대박. 어허. 진짜. 야. 진짜야. 나 봐. 야. 진짜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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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야. 쟤는 장담олько일 치고. . Azure. 상. 지금. 상. Touching. 왕. 왕. 알. некоторые. 상. 원. ladies. ומ. Com. 정.